드론 항공방제 드론 항공방제 드론 항공방제 날씨도 좋은 날에 칠자꽃도 찍으며 눈이 부실정도로 날씨가 좋아요 우리 집 칠자 끝도 찍으면서 무인 헬기도 찍으면서 논에 여기 사람이 여기서 걸어가면서 사람이 조절하는 거랍니다. 여기 사람이 걸어가면서 조절하고 무인 헬기로 논에 하늘에서 무인 헬기로 드론 요것이 드론 항공 방제랍니다. 참 시대 좋아졌습니다. 무인 헬기로다가 요렇게 약도 쳐주고 이제 거의 다 하고 밑 위로 정착합니다. 요렇게 요기 앞 그리고 밑 위로 정착하면서 와 땅에 내려 앉아요. 무인 헬기기 때문에 끝났다. 드론 항제 항공 방제 끝났습니다. 이제 초고 차에다가 헬기 실쿠서는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입니다. 요쪽에 논 다 뿌려줬습니다. 요거 이제 차에 실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. 올해도 풍년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칠자꽃이 여기에 열 개를 심어 놨더니 요렇게 꽃들이 예쁘게 피어있습니다. 요게 칠자꽃입니다. 요거는 요거는